자 이제 낚시 시즌이 시작입니다 오늘은 가까운데로 집에서 가까운데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미세먼지가 엄청 심하네요 그렇지만 우리 낚시꾼은 여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자 let's get it 차에 심한보십시오 백미러가 안보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너 왜그러니 종호니까 낚시꾼이 제일 설레는 시간 포인트까지 가는 시간 가면은 그냥 막 담그면은 대물이 막 올라올것같아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한 시간이죠 여기 뭐 제 놀이터입니다 집에서 뭐 15분 거리 제 고향 옆이죠 오늘 조금 이르긴 한데 아마 큰 놈들은 일찍부터 움직이니까 100미러가 안보인다 일단 기대를 해봐도 좋을것 같습니다 이바 고고 hypnm 아 소리가atin 자리를 먼저 보러 가야 되겠습니다. 가보자...여기서 예전에 많이 잡았는데... 여기 창문이 형 오면 주고 나는 침뺨방을 좀 더 하자 제가 갈 자리인 쪽입니다. 바로 이 자리...좋아좋아 물색도 좋고 대물이 나와줄 것 같네 짜잔 자 지금부터 어마어마한 짐을 안에 있는 짐을 다 지쪽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옮기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Let's get it! 드디어 세팅 완료했습니다. 법무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온 텐트고 이청집입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긴대로 편성했고 58대 부터 40대 까지 14대를 장착했습니다. 정면에 58 58 2대 53 1대 나머지 쭉 내려가면서 양 가로 40대 자 오늘은 옥수수를 일단 써보고 안되면 오늘 세로산 미끼가 어딨나 요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요거 그렇게 좋다는데 오래 붙어있고 끔딱지 대물낚시 한대는 끔딱지가 채우지 오래 붙어있어야지 요거도 오늘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이제 바람이 자네요. 끝내줍니다. 지금 현재 맞은편에 조사님 오셨고 제 우측에 조사님 계시고 일행부도 한번 저쪽에 들어오실겁니다. 오늘 아마 밤에 네 분이 같이 낚시를 할거 같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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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도 가볼게요. 친구랑 예쁘다. 친구들 보니까 많다. 예쁘다. 야이, I'm sinking down on it, boy. Living my life like he's warm. 조비로 묻힌 듯이 염쳐도 잘 자리 거냐. 내가 안 줄 거야, though. Just let me down under. 널 몰래 그냥 받쳐줘. 자꾸 장난 못 가네, only go. 잠깐 방석을 쳐버린 연락들이 뭘 뜻하는지, though. Don't try to call me a belly down, yeah. 내 반은 더 더러워줘, yeah. 새거지 타이네로 밀어버려. 뭐 어때, I'm moving in, boy. 어쩔 수도 없는 문제들을 매우 더해. 가질 수도 없는 것을 뻔한 지쳐, yeah. 나를 만지로 욕을 충당해. 내 말아도 제발 let me fucking down, yeah. 난 갈아앉을 걸, yeah. 잠들면 모두 다 사라져버려. 도망가. 잔을 비운을 줘버린 나의 다음 날. Oh, oh, I'm just never fucking down down, yeah. 난 전부 지켜만 안 돼. 내 등이 지는 무궁만 크지, 네. 아까 다친 게 어쩌면 같은데. 혼자 몇 십을 활새로 태우네. 나의 명예히 어려워. 야 너 jья 만든 거. 아니면 받지 않아 몸은 고장. I never answer your question. Be whole M. 안 안 됐어. 핀 못 본 진 좀 됐어. 양초 떨어져. So go to Jong-on. Staying, staying, staying low key. 내버려도 나랑 no kill. My you can turn off the light for me. 내 머리는 그냥 무릎이. 난 넄몸이 굳으내 두 개. 동공을 쳐다봐, 허공은 시. Be to the air, maintenant. 몬스터, 바스데, 노래지 말게 어쩔 수도 없는 문제들을 매우 더해 가질 수도 없는 것을 반지쳐 나를 원지로 욕구춘 다음에 내버려도 제발 Let me fucking down 난 갈아앉을 거야 잠되면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망가해 잔을 피워내줘버린 나의 덕날 Oh, I just let me fucking down, down Let me just fucking down,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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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me just sit down, yeah 저희야, 저희야, 완전 먹자 배려를 해야 돼 저 철장 안 갔나? 다 가보고 이제 이렇게 두산팀 밖에 있어 형이 뭐 사들 잘 안해요 와, 사람이 욕력하지 아, 형님만 맨날 돈 범으면 되는 게 하하하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오늘 뭐 다 한번 빠져나간 일이야 형들아 다시 나간 일은 그렇게 나가고 그래도 코로나 치고 코로나에 한 일 만에 네 응 응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입질이 아직은 전혀 없네요 여기는 사실 대물터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주면 35 이상 허리급에서 4자까지 5자까지 나온 곳이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오히려 뭐 잔챙이 달라다는 것보다 훨씬 낫죠 대문낙시는 기다림 아닙니까 기다림 이러다 졸림자야죠 여기 어디서 50 이상의 1들은 2들은 2들은 한글자막 by 한효정 밤새 입질이 없었고요 이제 해가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양 한번 노래 보겠습니다 역시 대물터 같군요 뭐 하루 이틀 입질 못받는거는 뭐 여기서는 당연한거기 때문에 크게 뭐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전에 또 입질이 올 수 있으니까 낚시꾼은 이런 기대로 낚시를 합니다 김조선이 어제 중앙에 대해서 한말씀 하시죠 어제 꽝입니다 오늘 열심히 해가지고 저 괴물 한수의 맛 한거 해가지고 진우기님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하하하하 참 병입니다 우리가 병은 병입니다 굿모닝 커피 아메리카노 아침식사 좋아 마이 드십시오 만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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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하아아아아.. 조사님 오늘 조항은 어떻습니까? 두 거리만 잡습니다 잘생을 안했구나 다른데도 조용한 것 같아 다른데도 할 필요 없다 아직은 좀 이른가 보다 그죠? 캠이 완전 바짝바짝한다 이틀동안 꼼짝을 안했죠 이 전순이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일주일정도 있으면 터질 것 같은데 이번 출전은 조금 아쉽네요 다음을 기억하겠습니다 어디 불거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